2주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시행계획 2주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 시행계획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1주기 성과 및 보안 필요사항, 추진방향 및 계획, 그리고 추진체계 및 행정사항,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2주기 주요 변동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기는 추진체계 영역비중을 보다 확대하였고, 정량평가에 대한 비중을 상향시켰으며, 1주기 재지정평가 개선 이행 노력에 대한 가감점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실사에 관한 사항도 필수는 아니지만, 하나의 평가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수지자체에는 3주기 재지정평가 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으며, 사후 컨설팅도 1주기 때보다는 더욱 컨설팅단 인원을 증가하여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주기 성과 및 보안 필요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기에는 20년에서 22년 동안 3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였고, 각각 42개, 55개, 그리고 37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재지정되었습니다. 1주기 재지정평가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재지정평가를 통해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학습도시내 평생교육 활동의 동태적인 변화 추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남구나 고양시의 사례와 같이 지역의 자체적 성과관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조성하고, 사후관리 지원에 따른 사업 내실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보완사항도 요구되었습니다.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도입 및 각종 도구 마련, 또한 지자체의 적극적 투자와 인프라 공고화를 위한 추진체계 지표 가정치 확대, 각종 인센티브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방향입니다. 재지정평가는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내의 발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지자체의 자생적인 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행정평생교육 관련 효율적 투자를 확대 유도하며, 우수 사례를 확산하여 평생학습도시의 질적 도약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만 4년이 경과한 시군구가 대상이며, 아래 예시와 같이 2018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다면, 2023년에 재지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주기는 3개 그룹으로 나누어 3년 주기로 평가를 하며, 올해의 경우에는 도사나의 시가 평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4년 기준으로 만 4년이 경과한 64개의 도시가 평가 대상이 됩니다. 평가 범위의 경우에는 평가 년도 이전의 3개년을 평가 범위 기간에 포함합니다. 24년 기준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가 평가 대상 기간이 되겠습니다. 평가 내용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 체계와 사업 운영, 그리고 사업 성과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가 진행됩니다. 평가 일정을 보시면 5월 초 경까지 보고서를 제출받고, 6월 경 평가가 이루어진 뒤 8월에 최종 평가를 확정 짓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평가 과정에 대해서는 PPT에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3단계에서 보이듯이 현장 실사를 시행하도록 하지만, 반드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한 평가 과정에 대해서는 PPT에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시행하도록 하지만,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평가 지표는 추진 체계와 사업 운영, 그리고 사업 성과로 구성되며, 1주기와 달리 추진 체계 비중이 5%포인트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정량 평가가 1주기 대비 10%포인트 증가하여 50%로 확대되었습니다. 가감점을 포함한 좀 더 자세한 평가 지표의 평가 배점은 PPT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주기에 대비해서 정량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담 인력 배치 실적, 예산 확보 사항 비중이 대폭 상향되었고, 정보 관리, 예산 확보 관리 적정성 등 정성 지표의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운영 영역에서는 네트워크 구축 확산을 위해 협의의 개최 실적 비중을 상향하고, 정성 지표 축소 과정 등에서 동아리 지원 성과 관리 노력 부분은 일부 소폭 하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성과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 지표가 지역사업 성과 지표와 동일하게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 환원 활동 재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상대적으로 높았던 성과 관리나 만족도 재고 노력 부분의 정성 지표는 추진 체계 지표를 확대하고 정량 지표를 상향하는 과정, 그리고 다른 지표와의 균형 측면에서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가감첨 지표를 추가해서 1주기 재지정 평가 결과 개선 이행 노력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방식입니다. 평가 방식은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로 합니다. 한편 정성 평가 지표는 상대 평가를 일부 병행해서 등급별로 할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성 평가는 주로 절대 평가의 방법으로 지자체 여건을 고려해서 평점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정량 평가의 경우에는 평균을 중심으로 편차에 따른 점수 부여 방식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 결과의 경우에는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재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유해 판정을 받고, 차기 평가에서 연속 재지정 되지 못할 경우 탈락하게 됩니다. 또한, 우순 시공구에는 행정적 인센티브로서 다음편 평가에서 제외되는 면제권을 부여합니다. 한편, 재지정이 유예되더라도 컨설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다음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 및 행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가 평가를 총괄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가를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평가단은 영역별 평가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컨설팅위원회가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각 시공구의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평가심의위원회는 10인 내외의 전문가 등이 포함되고 평가단 등 지원 조직은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단을 구성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점검합니다. 또 컨설팅위원회는 총 15인 내외로 구성하되 3인 내외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각 현장에 방문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회를 실시한 이후 재지정 평가를 6월에 실시하며 8월경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연말에는 우시도시 표창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2주기 재지정 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